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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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를 합친 OPS도 0.762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50억 원의 사나이로 불리는 나성범과 제2의 버나디나로 불리고 있는 소크라테스. 거기에 기아의 새 돌격대장 류지혁과 주장 김선빈이 모두 OPS 0.8이 넘는 맹화력을 펼치고 있고 기아의 확실한 4번 타자로 자리 잡은 황대인 선수도 찬스 때마다 장타와 홈런을 뽐내면서 불방망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팀이 성적도 좋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김종국 감독은 뭔가 좀 불만이 있어 보여요. 뭔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국 감독이 최근에 잘 나가고 있지만 좀 우려한다 조금 좀 소심하다 혹은 약간 좀 조심스럽다 이런 표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불안 요소들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기아가 이번 달을 들어서 굉장히 잘 하고 있지만 시즌이 진행돼 가면서 리그 개막 초에는 안 보였던 문제점들도 사실은 한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개투진입니다. 안정래 선발진에 비해서 개투진은 좀 기대와 달리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기아가 개막하기 전에 JJ라인으로 불렸던 전상현, 장현식, 또 정혜연까지 이르는 이 필승조는 리그에서 최강에 가깝다. 뭐 이런 평가를 들었는데 지금 좀 불안한 상태입니다. 개막하고 두 달이 지나니까 여기서 조금 균열이 생기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상현은 4월 한 달 부진을 겪고 페이스가 점점 올라오고 있지만 지난해 홀드왕을 차지했던 장현식 선수의 부진이 최근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승부처에서 제구가 안 되거나 또 장타를 맞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 SS자와의 경기에서 7회 필승조로 등판을 해서 연타속 홈런을 맞으면서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혜연이 최근 다시 9위가 올라오면서 든든한 뒷문을 시키고 있지만 앞에서 던져주는 투수들이 조금씩 조금씩 엇박자가 나면서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필승조의 제거는 상위권으로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인 만큼 이 부분을 어떻게 퍼즐을 맞추느냐 하는 것이 기아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여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사람 욕심이라는 게 잘 나가고 있는 만큼 또 아쉬운 점이 더 보이기 마련인데요. 특히 외국인 투수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교체 가능성은 없을까요? 외국인 투수 로니 선수와 놀린 선수 이 두 선수가 왔는데요. 초반에는 아무래도 이 투수들이 그래도 실점을 하거나 지는 경기에서도 평균자책점이나 개인기록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가면서 그런 우려를 좀 불식시켰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번 KBO 리그에서 외국인 선수 영입은 사실 흉작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또 그리고 메이저리그의 직장 폐쇄 논란이 있으면서 지난 스톱 리그 기간 동안에 국내에 있는 구단들이 미국에 있는 준척급 선수들을 활발하게 접촉을 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영입들이 이어졌는데 로니 선수와 놀린 선수도 완성형보다는 좀 부족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이런 선수들로 평가를 받아왔거든요. 시즌 초반에는 잘 버텨주는 듯 하다가 역시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기는데 로니 선수는 아시다시피 이미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다가 최근에 복귀했고요. 그나마 버텨주던 놀린 선수도 최근에 또다시 부상을 당해서 한 달 정도의 공백이 물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최근 들어서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구단들이 다시 미국이나 다른 도미니카나 멕시코나 리그들을 접촉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간간히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팬들의 바람도 있고 또 기아 구단도 선수 영입이나 또 트레이드 이런 것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물밑작업이 지금 거세게 있지 않나 뭐 이런 추측도 또 기대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번 주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 일정과 전망 함께 전해주시죠. 네 기아 타이거즈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4위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2위 팀과 불과 두 게임 반밖에 차이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단계인 두산베어스 5위 팀과는 두 게임 차이가 나는데 말 그대로 이번 6연전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가느냐 그리고 안정적인 상위권이 되느냐 아니면 다시 중위권과 하위권으로 가서 혼전을 치러야 하느냐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께 좀 눈여겨보시면 하는 경기는 이 두산베어스와의 주중 3연전입니다. 두산베어스와 지금 순위가 한계단 차이인데 두 게임 차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다시 중위권이나 하위권으로 밀려날 수 있고요. 주말 3연전은 KT와 경기인데 KT가 작년 우승팀이긴 하지만 현재 8위로 성적이 그렇게 높지 않고 그 다음에 이번 시즌에 기아와 3승 3패를 호각을 이루고 있어서 KT전까지 잘 치른다면 안정적인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한 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재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